그냥 나이스쿤님이 캐릭 계속 바꿔가면서 1대1 풀메하는 것 같은데? 이건 그냥 1대1 풀메 아니에요? 어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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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려 괜히 돌았는데? 끝날적이거든? 어후!!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바이야부사가 왜 나갔지? 레드 100이신거 같다? 라운드 3 화이트 탈등 뻥 뻥 뻥 어디 깜짝이야 썸머냐 웹업은 너무 늦게 갔다? 흠 흠 흠 흠 우왕 원에스 원에씨도 실화냐? 와 근데 어려운 테크닉 못하시는게 없으시다 완전 금손이신데 나 확정해요 뭐야? 보수시지? 점프하시는거 봐 정보 자 확정 어 왈 왈 왈 왈 몇파만 더 해야겠다 어차피 점심때 끝나있어요 이 시간에 방송 켜도 보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그럼 깜짝 놀라는데 오늘 아침에 처음 켜본건데 아 저 요불 확장인데 난저요불이 안나가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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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아 왜 안팠니? 아 왜 안팠니? 유서에서 나는 판점 좋단 말이지? 아 아... 납도하면 가불기가 아니라 당연히 안 들어갑니다 와우 스택 힛 깍기다 맞춰봐 오오오오!! 오이옷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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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건 띄웠어야 했는데 내가 이 저기.. 어쒸.. 격걸이 잘못되는데? 기분! 엇! 야 역시 어퍼다? 근본 어퍼 땡 땡 땡 아프다 오우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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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빅 너무 가슴 찢어지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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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우 아 다음은 다른 스트리밍님과 함께 다른 스트리밍들의 확인을 주셔도 되겠습니다. 어... If... If that is necessary. Don't mention unnecessarily. 니 벽타기도 정한구나? 아... 이거는 뭐... 대쉬까지 하셨으니 기다리신거죠 이건. 잡아! 아... 질렀다 그냥. 싸질러. 네 벽 등지면 욕을 확정해. 아... 아... 에이! 한 잔 응. 카펫! こん어! 네네네들 고마워요! 11번으로 보냈다. 항상 인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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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길 작년이군요. 이 캐릭터는 2번을 변경했죠. 카즈야, 헤이하치, 리 차오랑. 내가 카즈야 말했어요. 네, 맞다. 네, 그가가 famous. 14대캐 제대로 하신다. 나이스, 탁이 쳤다. 아, 탁이 쳤어. 나이스, 탁이 쳤어. 어휴. 아... 네, 입맛의 요시인 것 같긴 해요. 호응을 느낀다기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들은 이제... 호응 느낄 새도 없이 안도감밖에 안 느껴지죠. 아, 다행히 통했다. 호응, 아아... 칠거이 판정판. 자, 엘씨드 스톰 킥이... 왁타 다음에 상단의 픽이 이제 안나가는게 마음에 안들어. 상단의 픽이 gol의 화려한 쪽에 탁이밤이 엘씨드 스톰티 괴비. 피 많이 갇간데. 라운드 3, 파이트! 이야...C... 어 뭐야? 리스트 트랩 실패하셨네 리스트 트랩 실패하셨네 멋있게 죽이렸나 봐 저기분 알죠? 야, 히트 라이브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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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 부셨네 에이 에이 아 아 어어 확정 역가드가 아닌 역가드였던 것 같아요. 끝. 아, 못가님 안녕하세요. 있어 보일 뿐이죠. 아, 아스카? 아스카 상대로는 팁 줄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아, 아스카 상대로 필요해요. 아, 아스카 상대로 필요해요. 킬 캐시를 펴. 아스카 상대로는 인터넷 상황은 생각해보고 나랑 게임하자고 하는 거지. 우와, 씨. 타이밍 잘 맞추면 저거 파이 되겠는데? 그건 그냥 랜덤이에요. 버스에펴. 일정적인 아스카 상대로 와따 킹핀 히트 빠른거 봐 동시 히트도 안하고 이량포 중단에 격추되는거 너무 슬픈데 월바운드 까먹고 있었네 12시까지만 합시다 나이스쿤님이랑 같이 30분 정도만 했어요 밥도 먹어야 되고 곧 나가야되는데 밖으로 나이스쿤님만 계속 만난거에요 동접 2인게임 네 나이스쿤님이랑 같이 이건 사촌형의 공연이 있어요 네 공연 보러 갑니다 인스타 가능이라고요? 거기서 철권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막판 합시다 못가님이 제 방송은 켜놓으셨는데 제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니까 실컷 놀려야겠다 못가님 돼지 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.. 저거season D-K될 수 있지, 참 너무 많이 썼죠? 잡어 아이고 다행인데 운이 좋았어 꼭 그 상황 될 뻔했어 노하이 꺼져졌어요 아파요 넥 이야아아아 젠장 난 진욕을 했는데 네 버튼을 너무 빨리눌라 버튼을 너무 빨리 눌렀다 버튼을 너무 빨리눌렀니 여기까지만 합시다. 여기까지 할게요.